어서 오지 마시고 나가세요. 자기, 오늘 밤 달달해 하니까 자기만큼 달달한 걸로 골라? 아이 참, 오늘 밤 되게 길는데 많이 많이 골라야겠네? 난 내일 피곤할 자기를 위해 에너지 드림프 될게 어디 보자 우리 딸기맛을까? 레몬맛을까? 아니면 턱선에 콜라맛을까? 이런 이런 마이 엔젤 플레이버는 중요하지 않아 사이즈가 중요하지 테이프 엑스 마가지 알면서? 어머어머 남들이 들면 날 시기 질투할 텐데 쉿 쉿 여기요? 여기다 없어요 나 골랐어요 우리 안큼이 상큼이야? 정말 어떤 걸 골라야지 너무 고민이야 우리 울큰이 불큰이가 나듯이 골라줘 그렇다면 우리 자기를 닮은 베리베리 스트로파요리로 하자 오오오 릴라 릴라 바닐라는 초코 초코 미터 초코는 쉿 자꾸 그러면 셋 다 사줘 버릴 거야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아야 할 텐데 괜찮아 내가 치카치카 해줄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싸늘하다 렛츠 하나만 주세요 가슴에 담배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렛츠의 종류 총 29개 렛츠의 아이스에서 한 칸 렛츠의 프레스에서 또 한 칸 렛츠의 골든 리프에서 다시 한 칸 렛츠의 세셜 골드 오션에서 또 마지막 한 칸 이거다 가라 렛츠의 수 와 너 말고 체인지야 변주를 지시겠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체인지 종류를 던지면 된다 요 드랍 더 비 렛츠의 체인지 4미리 1미리 W UP 린빙 프로젠 히말라이 시크릿 W 그램 중에 뭘로 들을까요, 손님? 어... 체인지 말고 라이트로 라이트로 초짜들은 당하겠지 렛츠의 라이트는 없으니까 하지만 고수 AKA 나님은 알고 있다 레셋 타임입니다 이거 말고 그냥 로얄 팰리스로 주세요 만원입니다 어 그럼 만원이나요? 그냥 차라리 레셋 아니다 그냥 달보러 라이트로 주세요 저야? 이러고 온 사람 됐다고? 민식이냐? 샤브 한판 세리고 편의점 잠깐 왔다 그래 형님이 샤워가울 입고 편의점 올 수 있는 자세권 거주자 아니냐 어? 뭐? 뭐라고? 야 잠깐만 저기요 여기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통화 중이니까 어 말해 말해 그래 너도 이제 관리라는 걸 좀 해라 요즘은 이 도루밍이 되세요 저기요 여기 에어컨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기 걸리겠다 어 말해 말해 야 잠깐만 저기요 여기 혹시 콘센트도 됐어요 됐어요 내 충전기 어 민식아 다 왔어? 어 그 사거리에 있는 시유 거기로 들어오는데 민식아 아이고 이 화상아 너만 샤쉐꺼이가 이 행님도 샤쉐꺼 나이가 저기요 15분 뒤에 시간 됐다고 좀 알려주이소 이거 같이 드세요 수고하세요 상시 미소로 맞이해주시는 친절함의 한걸음 부김살 없는 환한 모습의 또 한걸음 용기를 내게 되었읍니다 아무에게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입니다 오해 마시길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면 꼭 밥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16에 7,8,3,4,6,9 곽철용 배상 추신 그때 봉투 무료로 담아주신 건 오의가 분명하겠지요 혼자만의 착각으로 움직이는 구김살 구김살을 만들던가 해야지 저 구김살 없는 모습에 첫눈에 반해듭니다 번호 좀 주시겠어요? 네? 네? 야! 아 야! 쉼트 해줄까? 아니요 좋아! 다음 중 가장 좋은 손님 유형을 고르세요 어서오세요 시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수고하세요 바코드 엄마 바코드 제대로 찍으셔야죠 감사합니다 청소 요정 청소 요정 렉스는 킹이 정의지 친절하게 너무 고맙네 남은 거 팁해 감사합니다 물건 도돌이표 이거 뺄게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홀미 바이오 네임 저 달고로 아이스블라스트 원 주세요 흑기사 단골인데 대상 돼지 내가 너희 짐장이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알바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꼬마 아가씨 경찰 불러줄까요? 다음은 창은우 창은우는 뭐야? 얼굴이 고마운 손님이란 뜻이지 그럼 난 창은우님 얼굴이 고마운 손님을 고른 당신! 존재 앞에 대책 없는 금사뼈가 분명하군요 사람들과 함께하긴 다른 금사뼈 고맙습니다 설마